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지위와 상관없이 자기 집에서 화목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4주 궁합으로 kbs sbs tv 조선 등 각 방송 출연을 하시고 강남에서 30여 년 철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안문환 원장님을 모시고 4주 궁합의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한 30여 년간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안문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이제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30여 년 정도 지금 철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4주가 도대체 뭔가 여쭤보고 싶네요 아 예예 4주 글자 그대로 넉사자 기둥류자거든요 네 연월일시 이게 네 기둥이라 해서 4주고요 8자는 글자가 8갈자입니다 네 그래서 4주 8자 무속인들이 하시라는 말씀이 귀신은 속여도 4주 8자는 못 속인다고 말하고요 네 제가 공부한 거로 1미도 안 틀리게 4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정확합니까? 네 정확합니다 저는 우주의 흐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 스승님이 박재환 선생님입니다 네 1903년생이고요 네 네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 각 대통령 다 4주 봐주시고요 정계 재계 참 이름 있는 분은 그분한테 안 보신 분이 없습니다 네 최고의 회방으로 제일 1인자였으니까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네 뭐 아주 그리고 사서상장을 다 띄고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한문으로 써줬어요 아 글로 풀이를 하시는 선생님이시군요 네 선생님 글로 풀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맞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이 김재규 네 네 그분한테 사주를 봤을 적에 네 낙엽이 차에 밟힌다고 해줬어요 안문으로 네 그걸 바르게 했으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래서 차만 계속 조심하셨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차지철이 그 차한테 치워 죽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게 박장선생님 말씀하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생긴 것이 언제 생기냐면 3300년 전에 중국의 기곡자님이 네 이 우주의 흐름을 발견해가지고 목화 토금수 오행을 알아냈습니다 네 네 오행을 알아난 후에 하늘의 기를 가지고 가불 병정을 만들었고요 땅의 기를 가지고 자축인 요 십간 십이지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 맞게 사주를 보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냥 이렇게 대충 되는 게 아니라 네 갑자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해 맞는 해부터 올해가 을축년이 맞다면 을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네 주 임금이들 갈려도 몇 대라고 했지만서도 몇 년도라는 건 꼭 적혀져 있습니다 네 네 몇 년도에 우리가 무슨 년도 예를 들어서 올 같으면 2년에 어떻게 됐다 네 이걸 꼭 기립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기록은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5행은 세계의 통영이고요 4주도 지금 세계 통영이 됩니다 아 제가 우리 동양권에서만 옛날에는 중국, 일본, 한국, 동양권에서만 했었거든요 네 아주 중국, 일본은 맹신하고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잘 안 들어서 잘 맹신 안 해요 네 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서양 사람, 유럽 사람 다 봤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딱 보면은 그 사람 성향이고 학벌이고 재물이고 성향이고 다 그게 나오거든요 여덟 글자 안에 아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그 서양 사람들은 막 막 박수 치고 어휴 당신 다 보지도 아니 노트게 아냐고 막 통역하신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났었어요 네 근데 이 4주를 선생님이 공부한 그 방법으로 봤을 때 100% 적중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4주를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요 네 네 중국에서 그 4주에 대한 것을 쓴 책을 네 원본을 갖다 여기서 벗겨서 번역을 해서 썼고요 네 네 또 한국에 조선시대에 만든 거 쓰고 그래갖고 이석영 선생님이 만든 책이 하면 전부 다 살만 있어요 다 살 무슨 살 무슨 살 살이 쳐 죽는다고 네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적천수를 가지고 모든 시중에서 학우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것이 하나도 다 무용지물이다 왜냐 저희 때만 하더라도 10년에 강산 변했어요 네 지금은 1년에 강산 두 번 변해요 맞아요 아 그럴 정도인데 우리 때 하고 또 우리 아버지 때 하고가 우리 안 맞고요 우리 때 하고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 4주 봐주는 방법이 틀려요 아 그건 왜 그러죠 변해서 그래요 변해서 우리 때 보는 시중의 방법이면 선생님 아닌데요 이런다 말해요 젊은 친구에 맞는 방법을 해주면 아 예 선생님 제가 말하면 예지 아니오는 없습니다 아 그럴 정도로 우리 흐름으로 저는 그걸 찾아내느라고 박재환 선생님이 쓴 명의 요강 명은 목숨 명 따 목숨을 다스리는 것을 요점해 놓은 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를 제가 4개월 동안 딸딸 외웠어요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해가지고 딸딸 외워가지고 내 거를 만들었거든요 모든 공부를 제가 선생님들 배운 건 내 거 만들어야지 그냥 듣기만 하면 선생님 그리잖아요 그게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내 것으로 만들었고 딸딸 외워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건 우리 흐름이거든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비도 조금 내려야 되겠죠 태양 떠야 되겠죠 그럼 나무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예요 만약에 태양이 없다든가 아니면 비가 안 나야 된다 그럼 나무가 잘 못 자라고 있잖아요 그럼 건강도 약하고요 어디 아픔도 있고요 그렇게 다 이렇게 맞춰서 하는 사람은 거의 뭐 1%라고 할까 나머지는 이빨도 빠지고 잘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당신은 누구요 성향이 어때요 어느 직업을 가졌어요 돈은 얼마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아 예예 막 이러거든요 너무 제가 생각해도 저도 감탄할 정도예요 아 그래요 너무 잘 맞으니까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누가 오든지 간에 저는 100% 맞습니다 직업이고 직업이 정해졌어요 의사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외과 내과 피부과 그전 때 여성 의사분이요 당신 의사죠 의사인데 예 뭘 아름답게 하는 의사인데 칼은 부러져서 수술을 못하고 뭐 아름답게 해요 예를 들었더니 예 보톡스만 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나도 웃었어요 선생님 그것도 나와요 대단하시네요 그 정도란 말이죠 제가 돈이 있습니까 예 돈은 많습니다 아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돈을 가지려면 바란스가 맞아야 돼요 네 많다고 많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쉽게 얘기해서 3톤을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돈은 2톤이나 2.5톤이면 내가 들고 올 수가 있어요 그건 내 돈이에요 그러나 지금 박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1톤 2톤밖에 못 드는데 돈은 3톤이에요 못 들고 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돈 돈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일단은 그거 보고 금고거든요 금고 금고는 있기 때문에 돈은 모여져요 많이 창출은 안 되지만 그러고 연이 나한테 와닿는 게 100% 와닿거든요 그 해에서 잘 되는 애 있고 또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사님도 한 3년간 19, 20, 21, 3년간은 꽝했어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돈 때문에 힘들고요 올서부터 지금 이달서부터 좋아지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장님을 만나서 좋아지나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저도 올서부터 굉장하거든요 이게 서로가 바란스가 맞아야 돼요 항상 손님한테 얘기하듯이 대통령이라고 절친이라고 하더라도 사주가 같지 않으면 청와대에 못 갑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주의 원리입니다 그럼 원장님 궁합은 또 뭐예요? 궁합 궁합은 글자 그대로 몸과 몸길이 합한다는 뜻입니다 몸 궁합은 글자예요 합한 합자 몸과 몸길이 합한다는 뜻이죠 합하는 것이 어떻게 합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갑자 내가 일주라면 갑은 상체예요 자는 하체예요 누구든지 같습니다 천간은 상체도 지진은 하체 그럼 천간끼리 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목인데 상대가 술을 만나게 되면 내가 뺏어가라는 나무예요 그러면 상대가 물을 주면 내가 좋죠 그렇죠 그럼 말도 잘 맞고 고마워요 그건 이제 말은 잘 맞아요 상체끼리면 하체끼리는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불과 불길이 만나면 뜨거워서 뜨거워 불 나죠 아기도 안 생깁니다 씨앗이 타버려요 아 그래요 물과 물길이 만나면 또 씨앗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기가 그런데 사체끼리 서로 궁합이 맞아야 돼요 아 그것도 이제 음향의 원리로 네 그게 속궁합입니다 아 그게 네 그게 안 맞아버리면 지금은 100% 이혼이에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이 싸우고 나면 한 입을 덮어라 그러셨어요 그건 잠자리를 갖춰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본인들이 경험화해서 자식이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싸우고 나서 한 입을 덮어버리면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관계 갖고 나면 그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아 영이 돼버려요 싸웠던 것은 그 경우에는 그러겠네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칼로 물베기가 돼요 네 그러나 한 입을 못 덮으면은 이건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칼로 상대방 뭐가 있잖아 아 극한 상황까지 이제 가능 네 그럴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궁합이 잘 안 속궁합이 잘 안 맞아버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동식물이 성이 이세를 위해서 생겼어요 식물이고 동물이고요 네 네 인간은 복받았어요 즐거움과 건강을 줬어요 아 네 그러면 잘 만나면 즐거움과 건강하잖아요 네 못 만나면 즐거움과 건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참 깎아보죠 그래서 잘 맞춰지면 안 맞춰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이 사주에 술이 정해져 있습니다 술 지금 박사님도 술 조금 하십니다 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술? 네 마시는 술? 네 정해져 있어요 조금 한 잔은 하시잖아요 아니 전혀 못해요 아니요 안 잡수니까 안 잡수지 잡수시면 조금 잡수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왜냐하면 저는 뺏싱 마른 흙이기 때문에 거기다 물 한 방음만 먹어도 흙이 표가 나잖아요 저는 한 잔만 먹어도 내가 다 먹었어요 그렇게 빨갛아서 못 먹어요 팔고람만 대랬고요 그래서 술 전 못 먹고요 술도 정해져 있고 성역도 정해져 있고요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안 맞아버리면 술을 잘 먹는 분은 술 누고 히트레스를 풀어요 주태백이 돼버리고요 네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노룡꾼으로 가요 그 에너지를 부부하고 풀어야 되는데 못 풀으니까 그걸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좀 왈가한 사람들은 폭력으로 풀어요 아 참 그래서 여성이 생각할 적에는 네 인간이 결혼을 하면은 부부는 남자는 첫 자식을 먹여살릴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의무를 마누라가 이쁘면은 의무 지키죠 네 몇 배로 지킨다고요 그렇죠 마누라가 안 이쁘면 의무 누가 지켜요 쉽게 얘기해서 난 밥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주면은 누가 의무 지켜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풀어내기 때문에 술이며 도박이며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거 안 되는 생각은 누르고 남자만 나쁘다고 한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항시 말씀드리기를 남자가 바람피면 여자가 잘못이고 여자가 바람피면 남자가 잘못이다 그래요 아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요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할 텐데 마누라가 밥 안 줬기 때문에 내가 밥 사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안 준 사람이 잘못이야 나가 사 먹는 사람이 잘못이야 음 그렇게 또 설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속고합이 안 맞으면은 네 네 네 그걸 보고 난 꿀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집에서 그 잘 맞으면 꿀 먹는 현상이 와준다 말이야 아 달콤하죠 꿀이 네 네 네 근데 그걸 못 먹게 되면 나가 사 먹어야죠 음 그러면 혼기에 찬 자녀들을 부모가들이 네 뭐 사주를 보잖아요 네 지금은 뭐 부모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연애 결혼이 하도 많으니까 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왜 사주를 보고 부모님이 그걸 봤어요 네 뭐 신랑 거 가져와라 뭐 해서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까지만 해도 사주 딴자를 보냈어요 네 네 우리 형한테 그랬는데 네 사주 딴자를 보고 신랑 사주, 섹시 사주를 서로 교환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사주를 봐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지네들이 알아서 다 허잖아요 그럼요 허다 보니까 네 중요한 것이 우리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초래청에서 봤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른 사람하고 자본 적이 없어요 음 음 그렇게 다 똑같은 줄 알았다고 네 네 네 자본 적이 없고 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뭐 여러 자가 왔잖아요 네 네 A라는 사람하고 자랐을 때 이렇고 B라는 사람하고 자랐을 때 이렇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애 때와 결혼과의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왜 바꿔지느냐 하면은 똑같아요 음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든지 연애 때는 환심 살려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잘 맞춰주고 아주 이렇게 잠자리 하려고 그냥 없는 말 다 끌어내서 한단 말이죠 네 네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거니까 잘해주니까 여자는 남자만 잘해주면 오탠키잖아요 그죠 근데 잘해졌기 때문에 아 이 사람 믿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달라지나요? 아 잡은 고기다 일값 줘요 아 그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간은 왜냐하면 그 수시로 네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그때 누구든지 이익 보려고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안 돼버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살았어요 네 그래서 왜 살았느냐 어떻게든지 애 하나 낳았어 네 안 맞아 네 그래서 각방 쓰고 술 먹든가 말든가 그냥 애만 키우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60, 70 되면은 그때 보상받으려고 연금 타는 거 반 나눠서 그때 이혼 온 사람이 형원 이혼들을 네 그래서 그런 거 많습니다 보상받으려고 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안타까웠죠 그러고 더 나가서는 상대방을 막 상대방하고 관계를 안 가지면요 여자는 보이는데 잠자리를 묻으면 어떻겠어요 막 글 박아버려요 상대를 보이긴 보이는데 할수록 글 박아버리고 안 좋은 소리 자꾸 뭐에다 좀 틀려버리면 막 비영식같이 그것도 모르냐고 이래버리니까 성이 안 맞는다 네 말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성격 안 맞아서 도저히 무상해서 이혼하겠습니다 난 처음에는 그걸 거만히 본 게 성격은 안 맞더라고 봐도 네 맞는데 왜 이혼하자고 이래라 그때는 이걸 제가 물러가지고 아 한 번 맞았으면 끝까지 사라지 왜 이혼합니까 그렇죠 참고하면 사라지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막 혈압이 막 올라가고 난리나요 그래서 가만히 이걸 해보니까 아하 이게 성생활이 안 돼서 그러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당신들 성생활 안 돼서 그러죠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생활에 안 맞는다고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원인은 그건데 그 얘기는 묻으니까 말할 말에서 이혼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이 지금 60, 70대 이렇게 글 박아버리면 한 사람은 암으로 죽습니다 지금 100% 그래서 그걸 내가 엄청나게 손님한테 딱 보면 말도 안 맞지 속고맙다 안 맞지 보이거든요 당신 말도 안 맞고 속고맙다 안 맞고 성생활 언제 했어요 애만 낳고 말았어요 애만 낳고 말았다 얘기해요 그럼 부부라는 건 갚아야 되는데 하포지 묻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부는 아니죠 그럼 선생님 그럴 때는 그런 상황이면 그 내방객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이혼하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혼 물렀을 적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옛날에는 60이 죽었지만 지금 안 죽잖아요 반듯이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옛날에 의심 말씀이 되나 한 없이 살았다 그런데 한이 없는 게 아니라 맥힌 한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이 때문에더라도 해도 그냥 당연한 걸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 안 걸렸어요 당연한 걸로 살았다 지금은 그거 당연하지 않은데 폭력이 무서워서 대들지도 못하고 막 여기다 대물 박아 놓으니까 그것이 암이 돼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와진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온갖 병이 오는 거가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 주신다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그런데 애 때문에 허락해도 아이들도 엄마가 그렇게 살았니까 어머니 이혼하세요 해도 묻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중요한 것이 애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보성이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아파서 나 산 딸인데 애는 살려줬고 나는 죽여주세요 많이 그런 거 같잖아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예요 그게 엄마거든요 엄마거든요 그리고 4주에 아기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또 나와요 4주에 그것도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이혼하는 분이 당신 애 사랑 안 차네요 애 안 해요 그러면 아기 남편한테 주고 오십시오 데리고 와서 한 대 때리고 때리고 나서 쳐다보면 남편 얼굴 보면 한 대 더 때려야 돼 데리고 와서 두 대 때리고 망가뜨리지 말고 주고 오십시오 꼭 이렇게 하죠 하여튼 현명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 멘토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너무 정확하다 참 정말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건강, 재물 이런 것도 다 타고납니까? 네 후천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왜 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네 비가 안 내려면 나무가 말라 죽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병원을 아주 자기 집 댁에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다니다가 제일 뭐한 것이 연이 10세 때예요 월이 20대 때예요 월지가 35세예요 일간이 40세예요 그래서 일지가 45세예요 이게 대운입니다 제가 판단한 거로는요 아 그래요? 월하고 일이 연하고 월이 나한테 안 좋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의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아하 40이 지나서 좋아지잖아요 네 그가 누구냐면은 송혜 선생님 네 그리고 김영석 박사님이 40부터 좋아졌어요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박사님 네 40부터 좋아졌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 40 전에는 아주 병원 시세지고 송혜 선생님도 비리비리 했어요 약골이셨네요 약골이셨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송혜 선생님 같은 건 내가 금여요 그런데 시가 금여요 그럼 거기다 뿌리 박아져요 네 그전에는 뿌리를 못 박았단 말이에요 60부터 40도부터 건강하셨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건강을 에너지를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묻으셔가지고 거기에 치워서도록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안타깝죠 아 코로나였어요 원인은? 네 원인은 코로나였어요 그 에너지 내가 100을 가졌다면 100을 소모시켜야 되거든요 네 못 소모시키면 그게 나한테 영왕이 역할이 온단 말이에요 아 그게 치명타가 되는 치명타가 되는 네 안 들어가시고 이 양반 100세 이상 사실 분이었는데 또 자기 명의인가 그러나 모르고 코로나 때문에 가셨어요 아 그러시나 그렇기로 타고나기 때문에 또 그런데 그거를 내가 살려면은 네 내가 수가 모자라요 그럼 배우자가 수를 가진 사람 만나게 되면은 상승이 되겠죠 네 그렇게 돼서 건강도 바뀝니다 아 이 자연의 이 자연의 이치가 참 오묘하고 참 대단한 거 아 이건 참 대단하잖아요 네 대단한 거 같아요 네 태도캐도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쭉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재원 전문 그 다음에 결혼 정보 회사를 설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설립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손님한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어느 거에다가 제 이거를 한 40편을 올렸었어요 음 상담한 그런 내용을 네 내용을 내가 이제 촬영을 해서 올리고 올리고 했더니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재원하신고 사별하신 분들이 네 자기 얘기거든요 이게 아 내가 이걸 진짜 알았으면 이런 사람 안 만났었고 빨리 이혼했었고 이랬는데 끝까지 살았어요 내가 암도 걸리고 이혼하고 이거에 막 아이고 선생님 왜 이걸 인정 얘기하느냐고 막 난리 났어요 세계적으로 미국이 영국이 오고 막 말도 못해요 아 그렇게 해서 맞춰주는 일을 하십시오 아니 선생님만 혼자 알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을 10년에서 한 달 20년까지 좋은 사람 만나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네 아 이 우동산구 난리 났어요 막 그래갖고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모르고 안 하면 쟤가 아닌데 이런 걸 다 알고 나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죄짓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그럼 제대로 한번 하자 아 그래서 설립을 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냥 해서는 안 되잖아요 허가를 내야죠 허가 내고 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한테 오시면은 본인이 누구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연필이냐 책이냐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네 당신이 이렇습니다부터 말씀드리고 다른 짓 사지 보는 건 잘 모릅니다 그냥 운이 있습니다 왜 운이 있어 그건 필요도 없는 얘기고 당신이 누굽니다 성역이 얼마 됩니다 네 이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네 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사람을 제일 첫째적으로 소궁합을 1번으로 합니다 첫 번째 1번부터 맞고 그 다음에 돈 맞고 말 맞고 이렇게 최대한으로 잘 맞아고 더 나아가서는 비슷해요 내가 대학 나왔으면 상대가 대학 나와야 되고 학벌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맞춰서 딱 맞는 사람을 맞춰줄 이거거든요 그렇게만 맞추면 그날로 결혼해도 돼요 아이고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냐면 최대한으로 300,500명이 나한테 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 골라요 아 그래요? 한두 명 가지고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몇백 명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오시면 바로 골라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사무실에 오셔서 꼭 내가 이렇게 이력서 쓰듯이 내 거를 다 써야 되고 키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상대방도 어떤 사람을 원한다든가 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 해서 100% 맞춰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셔서 많은 사람이 협조하신다면 여러분 좋고 나도 보람 있고요 이런 일을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또 안무나 원장님을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시면 오시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네 하여튼 많은 팁을 드리고 좋은 인연으로 또 맺어주기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강남에서 30여 년 동안 철학원을 운영하셨던 안무나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